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각고에 노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보는 생존의 조건이고 또 번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장관 또 합창회장님 상군총장님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 또 해병자사령관님 비롯해서 우리 군의 최고 지휘관들과 또 우리 병무청장 방사천장 국방과 연구소장 이런 군 관련 주요 지휘자들을 이렇게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이렇게 치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임기 내에 그렇게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와 안보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보라는 것이 마치 공기처럼 그냥 저절로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7년 정부 출범 그 초기에 북한에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우리 한반도의 위기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강대강 대치로 빚어졌던 말하자면 금방 폭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만 의존하거나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정액하고 또 많은 방위력 개선에 투자를 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6위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외교 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각 전군 장명들에게도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높아지니 자연히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도 높아지고 국방과학의 능력도 높아져서 이제는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에 70억 불 이상 그런 성과를 올려서 우리의 종합군사력 순위와 비슷한 그런 방산수출의 실적을 올려서 이제는 드디어 방산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고 올해에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의 또 발전은 그것이 바로 민간산업의 발전 성장에 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포괄적 안보라는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안보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방역입니다. 검역과 백신 수소 그리고 또 군 의료진을 통한 치료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군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고 우리가 아주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어내면서 또 경제의 수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승산불 같은 자연재난 또 아프리카 대지열병 같은 확산을 막아내는 그런 일까지도 정말 군이 없었으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산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림청이 보다 많은 장비 특히 또 강풍이나 야간 진화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헬기를 소방 헬기를 갖춘다든지 하는 노릇을 기울여 나가야겠지만 그것이 또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그 기간 동안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당국하고도 끊임없이 합동훈련 등을 통해서 이렇게 군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 헬기 장비들이 산불 진화에도 이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그런 평화와 안보 덕분에 우리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목함, 지뢰 같은 여러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포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에 ICM 발사나 북한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이제 다시 또 한반도 위기가 좀 엄중해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 같은 그런 비상황 상황이 정권교책이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없는 그런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그로 인한 또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5년간의 우리 군이 이룬 안보 평화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것이 또 다음 정부에까지 그런 평화와 안보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군이 중심병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여기 있는 국방 관련 주요 직위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전후방 각지에서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도 대통령님께 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에 듣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통령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속에서 우리 국방 관련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국방격 2.0을 시행하면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잘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우리 국방에 접목시켜서 미래 국방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우방국 등과의 국방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물론이고 국제 평화 유지 또 대통령님 언급하셨지만 방산 수출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병 봉급 인상을 비롯한 군 의료체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무역근 개선에도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역대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지원해 주셔서 방위력 개선은 물론이고 저희들 병력들이 복지 또는 사기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대통령님과 주요 지휘자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 모두의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국군의 장병들을 답변 주게 하시고 정말 지금 가장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대통령님께서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직접 격려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간 굉장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했고 또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5년간 250조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방위력 개선 분야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전력 운영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저희들은 그런 기반 하에 또 우리 군사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과 이 5년 동안 또 군의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또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또 합참의장으로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고 또 큰 보람과 또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배경에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사랑 또 군 지휘관들에 대한 큰 신뢰를 늘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속에서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지난 5년 동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해서 국군 간호사관학교 또 제3사관학교 졸업식을 다 참석하셨고 국군의 날 모든 육해공군 부대와 또 특수전부대 해병대 사령부까지 모든 부대를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늘 마음에 새기고 제가 대통령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봉산 궤도 우수 가교 앞에 산이 나타나면 길을 내고 물이 나타나면 다리를 놓아서라도 꼭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우리 국군의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자리인데 사실 제가 가진 이 작은 책임의 무게도 참 견디는 게 쉽지 않았는데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5년 동안 짊어지고 오신 대통령님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리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앞으로 건강과 또 우리 국민들 곁에서 늘 친숙하신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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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